야 우리 단보리 애들 중에 진짜 이쁜 애들이었구나 야 지금 너네들이 뛰어 지니 뛰어? 아니 어떻게 모자만 애들이었지? 야 저기 담요 저기야 담요 어 담요 야 너 빨리 할머니 잠옷 갖다 주라고 인마 담요들도 찌워다니지 말고 너 할머니 저가 왔어 잠옷 갖고 오라고 너 두려우면 아주 죽여버린데 야 쥐팡이로 귀빵망이 말려버리셨다며 야 얘 12살인데 아니 옷을 왜 이따위로 입지? 야 얘 옷 커튼이야? 야 니넨지 식탁보니? 옷을 왜 넘어지지마 너 앞머리는 뭐야 사랑이야? 너 얼굴이 추석옷이 닮았어 아이씨 안 넘어져 넘어져 야 이 정도면 생활의 달이다 야 잠옷 입은 김에 그냥 누워서 한 손 잘 아우 나 여기 까마지 이스크거리 두 분 커플 같은데 오른쪽에 까마지 원피스 한가시 왜 여기 우리 남자친구가 어디 찍혔대세요? 저기 이보시면 사랑과 전쟁이 있네 아 나 여기 이렇게 일행이구나 여기 까마지 원피스 치마라 오른쪽에 하얀 발 나왔어요 하얀지만 아우 누가 구글 죽이니까 이뻐 아우 얼굴이 시많이다 야 아우 얼굴이 시많이다 야 저기 언제 나오셨어요? 네 지금 갔네요 미안해요 네 빨리 올라와요 아 왜 치마리겠어 아 넌 둘이 아니 거기 왼쪽에 왜 자꾸 그 콧불티 남자친구 겨드랑이로 자꾸 얼굴을 넣어 저기 형 시국히 나가시작 아니 왜 거기 여기 여자친구 있는데 왜 자꾸 야 직접 되시냐고요 왜 왜 자꾸 저기 남의 남자친구 겨드랑이 냄새 맡아요 겨드랑이에서 남의 나향이 나요? 여기 디스컬이 둘이 커플이야? 여기 형 아 여기 남바드 학생이다 어려워 보겠다 여당이 아니야 여덟 여덟 고사 고사는 고사 아 대학교 개раф Grammy 배열판으로 이거怎么了 야 야 콧불티 щ эту 야 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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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 디저기 umas 이곳 흐리 진진가 한국 우리들이 우리 깜짝이야 몰라요 아 여기 두 명이 아니라 여기 아가씨 네명 다 치고 해요 같은 일행이에요 여기 어디서 왔어요? 아가씨들 지역인 서울 나비아씨도 들어왔고 방금 전에 남자들 대기받았는데 한편까지 무조건 불키는데 근데 또 야 내 중에 저기 하얀색 블라우스 여기 아이보리 좀 치아야 저 밑에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죽자켓 2등 3등 4등 얘기 안할게 싸울까봐 우리 깜짝 원피스 4등 아니야 우리 깜짝 새끼 내복이 있어 아니 저기 아버지 여기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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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빠 나 좀 이상해 아니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이거 아니 아버지 아니 애들을 잡아줘야지 왜 애들 잡곡이 아버지한테 내가 매달려 있을거고 야 나 이렇게 타는거 처음 봤어 아버지 애들 이거 뭐에요? 야 넌 이런 자세가 있어? 아빠 야 아빠 신발 땡겨 나 혼자 못 죽어 아빠 아빠가 미안하네 아빠 아빠가 바지 좀 사주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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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올렸어 아 그럼 590 여동생이야 아들? 여동생도 잘 타던데 아들이 그렇게 신뢰 없이 어떻게 해 아들 왼쪽에 커플 엉마가랑 누나 아는 사람이야? 머리에 저기 아테나 보고 싶은데 아 모델들? 거기 왼쪽으로 좀 와요 왼쪽으로 좀 거기 꼈잖아요 여기 가운데 애기 꼈잖아요 왼쪽으로 좀 당겨요 여기 여기 가죽 잡자 여기 뒤로 좀